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너무 앞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다치실 수 있으니까 요즘 그 거리에서 우리 재밌게 즐기는 걸로 저희가 신곡, 제일 신곡 팬시까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어땠어요? 역시 연세 아카라카 아카라카 하는 이유가 있네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한번 아카라카 그걸 한번 해볼까요?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 그럼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선천을 한번 해볼까요? 자 갑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아카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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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 두어를 할 때요 진짜 연세냥 중학생 여러분들 관합이 정말 부러워요 어..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으세요? 한 번 더 해볼까요? 한 번 더! 하나 둘 셋 넷 아카라가! 알아챙 알아챙 알아챙챙 초초초 랄랄라 치스코바 영세 선수가 풀라 대영세야 너무 좋고 너무 열기가 좋아서 저희가 살짝 지금 힘든데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저희가 다음 곡을 또 불러볼까요? 다음 곡을 또 소개하면서 저희는 이번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이렇게 뜨거운 풍성으로 저희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! 우리 삼아씨가 도와요 네 저희가 다음에 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럼 마지막 곡 같으실 것 들려드리고 그 전에 안전을 위해서 조금 아이고 밀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또 준비한 무대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질소를 잘 지켜주신다면 저희가 준비해온 무대를 끝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보고 싶으시죠? 고맙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더 질소 잘 지켜주시고 저희는 마지막 곡 기대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나 미디안 좋아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czywiście 아 너무 아쉽다 여러분 즐겨 보셨어요?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아쉽지만 또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봐야 민현이 또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눈은 한 번 저희 불러주실 건가요? 정말요? 좋습니다. 여러분 지휘씨가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받을 했어요 일단 3년 만에 또 이렇게 동생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내년에 서로 웃고 있을 이길 바라요 네 그럼 저희 트위팅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은 미래의 트위팅입니다. 감사합니다